그분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생각해 봅니다. 오늘은 종료주의를 지나고 첫날, 고난주간 첫날입니다. 중국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죠. 그래서 그곳에 그분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달려왔습니다.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하라고 했고 너희는 온천하에 달면 만면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. 그 사명을 오늘 또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동욕이 필요합니다. 자, 인천순복음교회 김성수 장로인데요. 여러분의 동욕을 구하면서 이 시간 인사드렸습니다. 지금 이곳은 중국 콘맹입니다.